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바나나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잘 익었어요. 너무 잘 익었는지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네요. 일단 갈라진게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잘 익어서 갈라졌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의 속살은 하얀 속살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와 맛있다. 이곳은 가르침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르침이 가게 된다는 건가요? 저는 가르침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침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침이 가르침을 다 넣을 것처럼 가르침을 넣어서 즐겨둘을 넣을 것처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빨아먹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